올해 자란 거는 다 따주시면 돼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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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. 이렇게. 이게 지금 전주의 기본이에요. 기본. 더 이상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이게 올해 자라서 열어던 가지예요. 여기서 한 30개 여러분. 30개면 1kg예요. 그러니까 이나무에서 3kg, 5kg 여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. 대추를 치워보니까 가지에서 여는 게 아니라 포도같이. 이렇게 열리래. 포도같이 이파리 윗줄기에서. 이게. 잎에서 여는 거지 가지에서 여는 게 아니에요. 찌려야죠. 갓도 많이 해야 되니까. 그렇습니다. 이게 가지가 단단을 못하더라고. 갓도 많이 해야 되니까. 이게 전주의 끝이에요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